아 오늘 카테고리 있어요 제가 설정해놨는데 오늘의 게임은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설정 뭐 다 되있겠지 가자 피오나 미스터 일단 피오나로 갑시다 야 여기 생긴 피오나는 이쁘게 생겼는데 야 이쁜데 어어 오오오و 앵티브 스킬이 1234야? 고유액션 가드가 Q 질주 회피 하하 상호작용 점프 점프가 F네? 걷기 가드 아 카운터 그대로 있네 아 가드를 바꿀 수 있네요 아 가드 카운터가 있네요 그대로 있네요 스킬 1번 도는 거 2번 연계 3번 연계가는 4번 가드 불가 가드 회피 불가 노랑은 가드 불가 빨강은 가드 회피 불가야? 의상 와 오빠 요각도 어떻게 해 와... 아니 갬성 있는데? 와 이거 서큐러스 옷이잖아 아닌가? 어 이거 서큐옷 아니에요? 서큐옷같이 생겼는데? 아 근데 마연전 느낌 난다 아 느낌 난다 아 이거 너무 서큐옷같이 생겼는데 상이 부파하면 나오는 옷 아닌가 이거? 아니야 터진 게 이거였어 터진 게 이거였어 오 모션 자연스러운데?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니 어 이거 빙글빙글 돌면은 그거 아닌가? 린? 린이랑 비슷한데? 아 아리샤 아리샤 린이 봉춤이구나 아리샤가 이거다 아 이거 이비춤이에요 이건 확실해 이건 이비춤이에요 아 이비춤 그대로 넣었네 이거 모션 캡처 일러나? 근데 10년 전에도 모션 캡처가 있었나? 자동으로 걸릴 거예요 아닌가? 걸자 민춤은 없나? 아 야 7번부터 슬슬 항마력이 조금 떨어지는데? 어 이거 그거다 아 이것도 원래 마영전에 있었던 거다 서큐보스 했죠 아 맞네 와 아니 근본 넘치는데요? 아 좀 비슷하게 갖고 왔네 이것도 원래 있었던 곳인 것 같아 좀 느낌이 비슷해 좀 느낌이 비슷해 아니 기본이 제일 예쁘긴 하다 님들은 3번 좋아하겠지만 저는 항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해피 달리기 큐 맞기 응 싸워봐야 일단 헷 하 아 어.... 경직이 걸리네? 이브 이재 르 어 뭐야 다 죽었다 환성아 아 근데 너무 나 근데 마영전처럼 아니 마영전처럼 그냥 아예 이렇게 새로 해서 새로 출시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기존 거 이렇게 수정해서 바꾸는 것보다 그냥 이러면은 감성도 느끼고 기존 팬들도 좀 유지하고 어 2 떴었는데 아 그 즉사도 그대로 있나보다 1,2,3,4 야, 근본 넘치는데? 워크윈 프로그레스? 어, 봤어요! 일단 느낌 좋아요? 어, 왜 안 막아줘? 끝! 끝! 근데 뭔가 피 통은 조금 바꾸긴 해야겠다, 유아이. 별로다. 오우씨 뭐야. 페리잉이라기보다 막은 다음에 카운터 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. 아, 재밌는데? 일어나, 임마. 일어나. 타격감 괜찮은데? 아야! 이 녀석이! 길이 어디야? 오이소 오이소! 니가 할 때는 무적이 지루오오오오! 어디 있지? 하나, 둘, 셋, 넷 이게 제일 세다 스태미나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중간에 안 달려지긴 해 이거 회복하면 애들 다시 돌아오나? 안 돌아오네? 이거는 구현을 안 했나 봐 어, 네네, 보여드릴게요 그쵸, 2B가 콤보가 진짜 중요했었거든요 왜냐면 걔는 1, 2, 3타를 다 때려넣은 다음에 드레인을 했어야지 좋았어가지고 저 나삐였어요 어, 눈 나 이쁜데? 어레? 맞지 오 이러고 시작해? 아이고 이거 맞게 금지했는데 아 이거구나? 저 물량 어떻게 먹지? 한 번 어 물량 어떻게 먹어요? 알? 아 됐다 약먹고 약먹고 아 이거 바퀴 안된다 바퀴 안된다 잡았다 섀도우탕 전투 완료 일로 가면 되겠죠? 피오나가 안정성이 좋았지 오 애들 왜이렇게 많아 오 이게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네 끝 이게 좀 신기한게 닥소랑 다른점이 초점을 맞춰놔도 내가 딴 방향을 볼 수 있어서 딴 방향을 보고 있으면 카운터가 안돼 요거는 조금 맞잖아 오 살려줘 야이씨 명령이 때리는거야 안돼 안보여 포스보다 어려운 참모 아 여기서 태워 어 그러면은 얘 다시 잡아야되나? 탭키가 뭐였죠? 이거 뭐야 아 앉아맞기 아 얘는 다시 안잡아도 되네 단대기 단대기 아 느낌 되게 이상하다 뭔가 와 내가 이 게임을 단순할 줄이야 맞아 맞아 이거 왔다 휴 와 맵을 되게 잘 만들었네? 뭔가 스킬을 잘 안 쓰게 된다 어 나 사타 우클릭이랑 산타가 괜찮은 것 같아 휴식을 해야 되나? 체력 있나? 어 나는 그때 스킬이 없었던 걸 기억하거든? 칼 두 개 쓰는 친구 리스타? 리스타 있어 여기 지금 피오나랑 리스타만 있대요 와아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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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참 종신이 누나 어이 신참 어이 신참 종신 차려 어이 신참 종신이 누나 아아아아 센 어이 어이 신어 으이 넌 누구니? 아! 스노우 스킬이구나! 스노우 스킬! 펌 펌! 퐁 퐁 퐁 퐁 와 이거 퍼즐이였는데 이거 왜 맞아 어디까지 가니? Daten 아 이거 맞게 안된다 휴 얼굴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되지? 얘들아 내가 피가 없거든? 저거 피 좀 채우고 올게? 그러게 이거 부흥 갑자기 뚝 끊기는 게 겁나 웃기다 근데 뭐 아직 백하니까 나는 잘 만든 것 같아 괜찮다 3599200인가? 스너프 셋 썼었어요 저 리와랑 스너프 썼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염색 앰플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 그치 않을까? 아닌가? 몰라 인정 오른쪽에 소리 나는데? 오 뭐야 너 아 어차피 하난데 뭐 너무 많지 않나?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아 문명 조절 패는 거 이거 О어어 어어어 연마 와! 잘 모른 다음에 그 시키 운명이야 이거 아야 아프다 가자 4타 올리고 발차기만 봐도 될 것 같다고? 4차 때리는 동안에는 경직이 안 먹을걸? 내 기억엔 그랬음 글쎄요 무적이죠 그럴수도 뭐야 엥? 얘네는 부파 없었을걸? 놀은 부파 없지 않았나? 나중에 생길 것 같애 아 모자 모자 아 콜라곰 진짜 열심히 썼는데 맨날 창 돌고 가가지고 여기도 보스가 있었네 바로 다음 인조 하하 안녕 나 너 황금버전 딜고 다닌다 오 뭐야 오 뭐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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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신이 있으나 육신이 있으나 한 번만 쳐야겠다 아이고 오 안녕 어 이거 봐 4탄은 안될 것 같아 아이고 안돼 아 한 번만 쳤어야 했는데 까비 육신 부렸다 죽을 줄 그거 열심히 잡았죠 아깝다 죽을 줄 알고 두 번 쳤는데 안 죽었네 짜기 짜기 아깝다 덤벼 오 오자마자 궁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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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창창 궁창 하나 둘 궁창 궁창 궁창창 궁 궁 궁 궁 궁 궁 궁 저거 노란색일텐데? 양먹고 저거 노란색일텐데? 쿵쾅 그리고 하나 둘 쾅쾅 한파 한 번 더 끝 샤프투스 컷? 그러게요. 그러기가 있네요. 아 이거 보스점만 있는건가보다 내가 밑에서 왔나? 아 왜 마영존 70인 아닌거랑 티가 나요? 나 근데 피오나는 2캐로밖에 안있었는데 여기 어 안 보여 그치 오나 피로나 입이 나오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납비 납비보다 탯비 먼저 내주겠죠? 근본으로 할 거면 네 저 납비 했어가지고 공비는 안 내주지 않을까? 아이고 어우 어우 너무 돌아간다 귀찮고만 이 활집이들아 이리 와 안되네 안봐요 안봐요 아프다 얘들아 죽었다 이 활집이들 굿 힘겨도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어 재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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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다음에 카로 입이 내주지 않을까? 카이를 먼저 내려나? 어이구 어디야 에잉? 길이 오기가 아냐? 카이 안낼까? 미니맵의 빨간 화살표 방향이요 요거 아니에요? 아 예반도 껴야 되는구나 아 예반도 껴야 되는구나 아 여깄다 아 여깄다 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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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나 기억 안 날 줄 알았는데 막상 생각하니까 또 기억이 나네? 와 뭐야 기분 되게 이상하네 다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허크 허크 쎘죠 허크 강했죠 초반에 나왔을 때 다들 그냥 어깨빵 하면서 계속 그냥 돌진했잖아 다른 애들 막 뛰어당길 때 호 호 호 호 호 이러면서 어깨빵 겁나 하면서 앞으로 돌진하고 안녕 나 너 황금버전이 있단다 너 내 펫이었어 전생에 아니? 내가 널 도금하고 다녔단다 너 내 펫이었단다 너와 함께 여행을 다녔었어 내가 기억나지 않니? 너 내 펫이었단다 내가 기억나지 않니?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뭐야 그러게 아니야 지금 손에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어머 어머 아 이거 회피 불가 근데 저거 회피 불가면 어떻게 피해야 되지? 아 찍어보나 오 어 뭐야 아 먹기 안돼 노랑이였어 아 그리도 가드가 나 저 카운터 데미지가 쎄가지구 어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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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퐁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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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 스프티나 아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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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? 오오.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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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꼈다. 오, 여기, 여기, 못 나간다, 못 나간다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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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오, 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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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오 아이고 어 은근 어렵네 아이씨 중간에 빨간색 벽만 안 걸렸어도 미스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잘 만들었어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기다려 나 물 먹어야 돼 어휴 어휴 안 달려있어 오오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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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래래래래 어 뭔가 더못해진 것 같은데 안큐 오오오 다 덮는다 다 맞아 오오오 안 돼 아 이게 근데 그게 있다 큐 큐가 한 번씩 누르고 나서 바로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릴 때가 있다 오오오 이거 빨리는 게 있나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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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고르기 그래도 회피는 반응 빠른데 안 맞았다 오 안돼 죽는다 아 안돼 욕심부리지마 오야 인마 아 안돼 디러 디러 근데 피오라는 막으려고 하다가 더 맞는다고 안 막으면 안 되는 캐릭이라고 연습 될 때까지 그냥 해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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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쇼거지 흠! 흠! 가위바! 흠!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! 물치프팅! 어우! 어른계곡으로 이동하세요 새게임에서 지역선생이 해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이비스텐버로 막을 수 있어요 콜라국 나오나보다 어 옆에 바로 있어요 근데 나 맵에 얘를 안잡았거든 저거 두개 안잡아서 저거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길을 잘못 뜬거 같은데 아 그래요? 다 잡았어요? 아 저거는 그냥 화토불이야 와 마영전투 빈딕투스 하이 하이 와 와 여기 테헤라가 아니네 안 보... 안... 안 보여요 안 보... 안... 안 보여요 안 보... 안 보여요 아니 여기 왜 애들이 테헤라가 아니야? 아이고... 코벌트가 바뀌었어? 옦어? 오옦에 끝! 그러게, 얘 티가 생겨버렸네 테일아! 한번 나와야되는데 그치 그렇지 오오오오 오오오 얘네 체력이 되게 많다 어..뭔가? 되게 짱짱한데? 어이씨 돌리잖아 어? 어 잠깐만 얘들아? 어? 오래오래오래오래? 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? 음? 아픈데? 에? 여기서 붙어야 아 저기 한마디가 더 있었구나? 잠깐만 같이 잡고 올게 오.. 아까보다 쉽게 잡았다 뭐야? 와앙 와앙 나와라 아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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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암 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 엎붓어 있으라 쿵 황 쾅 쿵 쿵 황 황 쿵 황 황 아니 잠깐만 다쳐봤네 한 놈씩 덤려 쿵 경직을 안 먹으니까 열 받네 휴 발성화 휴식 추락 어.... 저 건너편에도 있고 원정대장 어 급속이야 올해? 글쎄? 오 패턴을 봐야겠다 얘 오 저거 못 막나? 카운터를 치면 안 되겠네? 쿵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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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요 와 추억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네 형 두 번인가? 아이고 으 으 으 으 오오 오 안 돼 안 돼 휴 한 2분 언저리로 다 깨긴 개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만드는 중이고 이게 막상 하면 쉬워요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 오 여기가 피 회복하고 올게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 진짜 미안 금마음 회복하고 진짜 미안 형이랑 싸우다가 피가 다 빠졌다 어 이땠다 어디서 걸리는거지? 오우씨 오그로 끌려가지고 와 와 내려와 임마 이러면 안 줄 수 있겠지? 아 또 누군데 그치 한 명씩 와 한 명씩 와 니네가 저그냐 왜 이렇게 누구 빼고 지러와 아 아이씨 아이씨 이미 죽어 있지 않나 뭔가 미니맵 너무 쪼끄매 오이소 오이소 여기가 층고가 높지요 내가 또 낫지요 네 공격만 안 낫지요 잡았다 이렇게 쉬운 곳을 이너와바타까 나 잠깐만 피 없을텐데 그냥 가자 뭐야 두 번을 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안돼 나비 노랑다랑이 공격을 한번 더 하는구나 얘도 원래 있었던 애인가? 방패 부파하던 친구? 방패 부파하던 친구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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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. 빨강이 나왔어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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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재밌다 게임 뭔가 뭔가 몰입이 된다 맞아 나는 중간에 시작해가지고 나 얘 스킬을 왜 기억나지가 그기? 나 얘 스킬을 왜 기억나지가 그기? 어? 나 얘 왜 기억나지? 스킬이 갑자기 회사십 마냥 생각나는데? 오른쪽! 아 아 오 잠깐만 나 귀엽게 날랑 날랑 대략 저거 Read out 스킬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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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Gente. 하나 둘 셋gin. stage 5 Joni. 하나 둘Ç하여しょ. 피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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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, 퐁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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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퐁. 적었다. 안 돼! 곰은! 아깝다. 정말 안 냈네. 근데 이거 정식 게임 나오면 곰 나올 것 같아. 그치? 되게 마영전 했던 사람들은 추억으로 할만하게 만들었네요. 어... 무조건 할만하게 하게끔 만들어놨네. 그러게... 어 향수 맡으면서 할만한 조작감인 것 같아. 재밌었다. 리스타 해보고 싶은데 적은 건데 리스타 스킬을 몰라가지고... 그거는 아쉽지만 다음번에 해보는 걸로. 아닌가 해볼까 한 번? 나 리스타는 안 했었거든. 리스타는 람토가 잘 있었는데... 하단... 카단 엘쿨? 하... 카단... 진짜 난 지금도 카단 잘 못할 것 같은데... 우와! 닭볕을 그대로 내리려! 우와! 근본 닭볕으로 가야지. 우와! 어? 이거 카이처문인가? 어? 호... 호... 카루기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랩하듯이 했던 것 같아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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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미션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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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카이처문이나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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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와 금분 오진다 와... 어? 이게 누구 춤이었지? 아 이게 허크춤 와 금분 넘친다 어 소름돋아 와... 창시타가 야수 같은 거였죠 잘하거나 겁나 못하거나 야 이거 몇 타... 몇 타 금분임? 럼토야 2타 4타 대쉬 업어? 와... 금분 넘친다 좀 소름돋는데 오우 퓨리가 이겨 어디서 온나? 얘 퀵으로 넣어놨대? 어 뭐야 왜 왜 이러니? 됐다 4번 오오오오... 템 누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3번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3번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택키 여기 앉아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마영절도 한 사람들은 하겠다 금폿 넘친다 캬 회피도 사막 갔던 거 생각난다 사막 달리던 거 생각난다 사막 달리던 거 생각난다 돌 파괴돼요 좋다 캐릭터가 리스타 세네 마영돈이 1등 딜량이 나와가지고 딜 대충하면 큰일 났었어 괜히 거기가 딜 컷이 있었던 게 아니네 죽짐 속상캠 발견하고 그랬어이 와 죽짐도 개 오랜만이다 죽짐 진짜 오랜만이다 죽짐 좋았어 재밌었어 부금도 멋있고 무기도 되게 좋아했었어 죽짐 좋았어 재밌었어 부금도 멋있고 나 무기도 되게 좋아했었어 아 오랜만이다. 맨날 염색하고 다녔는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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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다! 캬! 잘 나왔다. 여기는 항아리 쭈워 던지는 거 없나? 이르 그래! 어떡해! 나 너무 갬성이야! 어떡해! 진짜 대박이다. 너무 금붙 넘친다. 너무 금붙 넘친다. 와.. 재밌다 납비 나오면 진짜 꼭 해봐야겠다 오 청시타가 안 돼요 곰시타랑 피오나 밖에 없어 안 돼! 내 퓨리! 근데 이 게임 만들어낸 스타일 보니까 납비로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마법보다는 어 이거 죽었다 그런 것 같아 맞아 유키 보러 가야 돼 일단 보스는 쭉 잡았으니까 이 친구는 여기까지 하고 정식 출시 한번 해봅시다 군분 넘친다 재밌다 잘 나왔네